뭐죠? 호텔 로비 냄새난다 그니까 뭔가 그 호텔 지배인과 같은 느낌이네요 호텔 로비 냄새 행사가 있었어요 호텔 로비 냄새는 뭐야? 좋은 냄새 좋은 냄새 호텔 로비 냄새 아 아 제가 회시메 생일 선물하려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응? 회시메 생일 선물하려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우와 일단은 그 고독방에서 준비해주세요 사진 먼저 찍고 촛불을 좀 꽂아야 할 것 같아요 어이 뭐야 기가 막히네 시작 드신거야? 와 아깝다 이거 먹기 와 이건 너무 아까운데? 오 이게 떨어질까봐 요즘 주문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 내가 어디다 찍어보낸거더라? 기가 막히네 로컬 식탁에다 보낸건가? 여기다가 네네 점점이 배탄절이 그니까 공유가 정말 국경을 대고 있어 국경이래요 어이 국경이래요 국경이래요 일단 사진을 찍을게요 다같이 누르면 얼마나 좋아 다같이 누르면 다같이 누르잖아 다같이 누르잖아 누구 생일이래 감사합니다 왜 누르는거야 코큰 절 손 떼도 되나? 코큰 절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쨈장면도 같이 나오는데 붙으세요 빨리 아 같이 찍어 같이 하나 둘 셋 어차피 나와 파이트 같이 같이 좌츰 차고 털맨 하나 둘 셋 그럼 촛불 꽂아올게요 안 꽂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피해서 꽂잖아 네 피해서 꽂을게요 저거 아이스크림이야? 아닌거 같아 아니지 양털부 생일인데 뭐 하셨어요? 네? 생일 일요일이에요 아 생일날 뭐하실거에요? 그냥 어차피 중계여가지고 K리그 저는 실제로 2년마다 반복해놔 어? 중성맹세? 알림? 배성재 탄신인? 심지어 오늘 이것을 써놨어요 뭐야? 준비할걸 선물 준비할걸? 하하하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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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파티라는건 은퇴식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나이 먹어서 자꾸 생일을 하는거는 이것도 이것도 유난히 해요 오빠 되게 신기해 썰 수도 없고 이건 안 썰 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져가요 이거 어떻게 먹냐 진짜 이건 포크로에 들고 떴어요 밑에만 위를 따고 밑에만 먹을까? 애플 로고 모양으로 다음에 하면 좋아하실거 에? 애플 로고 모양으로 여기도 어 어 이거는 음 잘 만들었다 밀크케이크 맛있어 보이네 맛있을거 같네 먹을까? 아니야 어차피 못먹고 여기서는 선생님 가져가시면 딱 맞는거 같습니다 어디 놔야되냐 아 여기 상자가 진짜 야 기가 막힌다 동거 이 찐에만 구경을 해야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거 진짜 제 사망 후에 사후에 구경이 되기를 제가 사당 만들거거든요 사당 소천 소천하시면 막 니가 가져온거야? 아뇨아뇨 그렇게 해주고 정대만술 야아 이거는 진짜 멋진데요? 아 여기서 반응이 오네 이런거 어디서 나요? 종범이형 반응온다 야 이건 진짜 찢었다 종범이형이 좋아하게 생겼다 채취수술은 없나? 이거 종료로 있나? 있을지도 몰라요 나 그럼 채취수술은 사서 먹어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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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끝내주네 양덕취향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미국식 리액션 근데 이제 진짜 어떻게 14번도 정대만 하 도수도 14돌 실제로 맞춰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야 끝내준다 누가 만든거야? 이거 보내주신거야? 어 누가 주셨어요? 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뭐 그 독지가가 예예 기다리 아저씨가 수염난 독지가가 응 수염 안났을 수도 있구요 되게 침착한 독지가가 모르겠어요? 되게 침착하게 선물 주는 겨드랑이가 깨끗한 어떤 하하하하 기다리 아저씨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겨드랑이 아저씨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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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잘하고 겨저씨 겨저씨 요리 잘하고 겨저씨 하하하하 모르지 난 모르는데 그 독지가가 깜짝거리지 않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겨밍아웃 떼는거네 갑자기 겨밍아웃 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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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특정이 안될 줄 알았는데 특정이...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 아 특정 됐어? 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니 뭐...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여긴 없어요 여긴 안 계시고 마음속에 살아가 네 겨팔 야 끝내지네 갑자기 말 갑자기 끊어 내가 괜한 말을 내가 괜한 말을 했는데 아니 저는 비웃는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왜 비웃어 아 비웃는 분위기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제가 다 불편하네요 왁 아닙니다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왁입니다 왁 야 얘기하는거야? PD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자랑해줘 이거는 네 부럽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얼마니? 얼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견정되세요 진짜 아플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견정되세요 진짜 아플텐데 운동할때 너무 좋아요 운동할때 위생상도 그렇고 뭐 그렇겠죠 흔적 기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겠죠 아이 겁땅해 겁땅해 그런거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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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가고싶다 되게 암살 암살하고 간다 아 진짜 어세신이요 어세신 아 나오지 마세요 하하하하 침쇄신 어디가 네? 아 가야죠 지금 4분 남았어 아 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곧 와 접어 접어 뭐해 곧만 나와 네 네 잘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갑자기 들어온거 왜 이렇게 하하하하 진짜 암살이야 암살 하하하하 다시 와야겠다 왜 저렇게 이거는 아 그냥 저볼까요? 저봐 하하하하 이거 이걸 이걸 필 일은 또 없을 테니까 하하하하 감사드리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려야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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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컸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0.1대를 찍었네 하하하하 여기 뚱뚱하게 나옵니다 이거 이따가 와서 와줘야겠다 이따가겠습니다 뭐야 생일 축하송 부르는거야? 그러네 구겠습니다 하고 나를 보냈습니다 잠이 더 많아 mniej 눈을 보여줄게요 cruc Ichar 눈을 보여줍니다